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옥감이오.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오.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오.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거루와 미류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옥과 자주옥과 붉은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론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미야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미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야마 망국이 미욕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배우가 원래 굉장히 잘생긴 물론 지금도 잘생겼는데요.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중년 배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 룩업은 하늘을 보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행성이 지구로 오고 있는데 그 행성을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핵미사일을 거기에 발사해서 행성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철수가 돼요. 부시지 않기로 합니다. 발사해서 부시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랬는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광물 자원 그게 가치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바꾸냐면 부시지 않고 잘 분해해서 그거를 광물을 다 써보겠다. 사실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패하면 멸망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진실한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행성 빨리 부셔야 된다. 안 그럼 멸망한다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상에서 미국 정부가 돈 룩업. 하늘을 보지 마라. 괜찮다. 그냥 살아도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원래 살던 대로 즐기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계속 아니다. 하늘을 봐라. 그런데 진짜 행성이 딱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이는 궤도까지 온 거죠. 그런데도 그 땅의 사람들은 돈 룩업. 하늘을 보지마. 저거는 부딪히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돈 룩업을 하면서 캠페인을 익히고 반대편에서는 룩업. 봐라. 하늘을 봐라. 지금 온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는 지구가 다 멸망합니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이제 실패하고 다 멸망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지구가 다 멸망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무언가 게시록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게시록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땅의 세력들은 돈 룩업. 하늘을 보지 마.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 새하늘 새 땅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시록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야. 우리 주님 살아 계셔. 우리 주님 정말 살아 계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 게시록 18장 말씀은 17장에서는 이제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장을 확장시킨 것이 17장, 18장이고 오늘은 그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또 다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붙드실,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8절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제목은 강하신 주님, 살아 계신 주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게시록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나라, 바벨론 나라, 하늘과 땅,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땅, 그리고 사탄에 속한 자들, 짐승, 용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론, 이 대립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거두시고 함께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 강하시죠. 아예 정말 하나님 강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입술로 때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때로는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도 확실하고 하나님 강하신 분임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18장 2절을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에서는 보면은 천사가 나오는데 17장과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오는데 빛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천사의 권세, 천사의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빛난지 너무너무 환하게 빛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는 것이에요. 뭔가 익숙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14장에서 두 번째 대접을 가지고 있던, 둘째 천사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대접이 아니라 두 번째 천사, 세 천사 중에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료된 표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 멸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17장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할 때 오늘 18장의 천사는 그때 외친 거예요. 정말 멸망한 시점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대단했어요. 바벨론은 정말 사치와 어떤 향락과 금은 보아와 어떤 엄청난 것들, 그리고 권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도 바벨론은 이렇게 외쳐요. 굉장히 표독스럽게 외치는데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도도하고 굉장히 표독스럽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무색하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하루 동안은 24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1시간에 멸망했다. 그것은 60분 1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하루 동안에 그리고 1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제국들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단나라 바벨론도 순식간에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망, 애통, 흉년, 불. 18장에서는 이제 4가지 심판으로 나오는데 그 엄청난 심판으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강력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단나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도 안 먹고 또 왕의 신상에게 법으로 절하게 되어 있지만 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은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사실은 그냥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중심지에 갔을 때 건물도 실제로 어마어마했고 문명과 과학과 지식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나라가 더 크나, 더 크구나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의 나라, 바벨론이 통치하는 바벨론 왕, 엄청난 왕들이 통치하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명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꼭 다니엘만의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다 뺏겼어요. 하나님, 이 핍박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 같은 로마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친척들이 죽고 자기가 죽고 엄청난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 말씀이 거짓말로 들렸다면 그저 그냥 허황된 말로 들렸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했는데 아휴, 그래요. 강하시겠죠. 그런데 내 삶에는 강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휴,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요. 나도 안 바뀌는데요. 아휴, 그래요. 뭐 강하신 걸로 하시죠. 그렇다고 치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핍박 가운데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요한계시로 말씀을 들으면 주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주님. 내 삶은 지금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것들도 보장되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강하십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실제였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이민교 선교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스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소록도 들어가셔서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법당에서 성령 체험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다가 갑자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인 줄도 몰랐죠. 왜 며칠 후 며칠 후 이럴까. 그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갑자기 멸치가 먹고 싶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가 돌아보니까 기독교인들 장례식에서 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죠. 왜요? 불교든 다른 종교든 죽음은 끝입니다. 애도 하죠. 49제 하고 애통하고 계속 울고 슬퍼하고 맞아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울고 끝나요. 기절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불쌍하고 가여운데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먼저 당신이 갔어. 아유 진짜 부럽네. 이 진심으로 아유 부러워. 정말 정말 부럽네. 정말 하나님 나라 먼저 가서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면서 그들이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례 찬송을 슬프게 아니고 어떤 가요보다 더 즐겁고 기쁘게 부르는 걸 보면서 그 성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고민하던 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이 병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강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더 크십니다.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분은 사단의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속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성도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는 거기 있다가는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매매하던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다. 18장 14절을 보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있어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18장 12절 13절에 바벨론이 거래했던 바벨론의 상인들이 거래했던 왕들이 거래했던 물품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음녀가 자신을 꾸몄던 것들이 있었어요. 옷감들도 있고 금은보와 보석들도 있고 상아와 목재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경악할 것은 마지막에는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탐하던 과일을 여전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던 사단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우리가 여전히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말씀하시면 거기서 나와라 너무도 익숙한 표현이죠. 구양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딸아 여와께 돌아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떠나라 내 백성아 어서 나와 어서 나와라 거기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음행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라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셨고 신양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또 그것을 그것을 붙들고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진짜 실제였던 것이요 정말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가차없이 절단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세례입교 과정 카테큐멘에타라는 것을 보면요 세례입교하는 시간이 우리는 길면 10주 짧으면 뭐 한 번 세례교육 받고 받기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요. 그런데 3년에서 5년 또는 7년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뭐하는 것이에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군인들은요 직업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병가를 옮겨야 했어요. 살인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병가로 옮겨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았어요. 또 아내가 몇 명씩 있는 사람들 그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들 부인을 한 명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을 정결하고 바르게 바꾸어야 된다.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문제는 현대교회인 것 같아요. 회계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영희 성교사님이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란 뭐냐 회계는 정신 만족이나 열광적 체험이 아니다. 죽어도 못 떠날 것만 같은 익숙한 털을 떠나는 것이며 끈적끈적한 탐욕의 맛을 끊는 것이다. 멋지게 위장한 외식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깊은 병이 되어버린 자아 사랑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다. 회계는 쉽고 유익하며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멀게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구명줄을 잡듯이 그 길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회계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가 안 없어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도 너무 좋아요.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석히 떠나라. 저에게는 크게 물론 크고 작은 회계들이지만 저에게 첫 번째 회심은 중3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좀 더 전에 저에게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 받는 곳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그룹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간사님한테 간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저는 아유 저 밖에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습니다. 아유 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는 신학대학원도 졸업했고 전도사 사역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날 그 간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쳤고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 사람인지 허황된 것들로 저를 또 얼마나 꾸미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사람이고 가식이었는지 그 죄 덩어리 정말 그 자체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다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회개했잖아. 괜찮아. 아유 다른 사람들은 더 해.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살아. 나 정도면 괜찮잖아.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속히 떠나라 속히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경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벨론에 영원히 탐하던 과일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거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빛이 없어질 것이고 그 물품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집중하시고 내가 여전히 끈적끈적한 죄의 자리 탐욕의 자리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시록 18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붙드시고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강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변하지 않으시면 강력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눈에 펼쳐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담장의 현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 제목들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마음에 실제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 믿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에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게시록 18장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맞지 말라. 강력한 사랑의 음성으로 또 한편으로는 절규하시면서 다시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속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끈적끈적한 탐욕의 자리 바웰론의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다루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탐하던 과일 여전히 남아있는 흑남 여전히 남아있는 도마남 여전히 남아있는 정제와 판단 수근수근함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벨론의 것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것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 끈적끈적한 그 탐욕의 자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거기서 속히 나오라 그 죄의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 가볍게 지나갔던 일들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서도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탐했던 주님 그 영혼이 탐했던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죄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응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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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주의 자리로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아니라 예수님께 원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주의가 없는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로